1,000원 2,000원 오, 마이, 가아쉬 대리 준비하세요 마이 님이 스카이 삼사공을 타고 지금 하이원 탑업으로 탑에 올라와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정선 배도라지 대추 청자를 시켰고 친구는 로이보스 티를 시켰어요 이렇게 티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바로 로이보스 사과자 로이보스 로이보스 해주세요 해주세요 sculpt 사랑